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뉴이스트 W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뮤브 단독 출연이 처음이라고요? 네, 반갑습니다. 진짜? 아니, 약간 좀 긴장하고 또 이랬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단독 출연이 처음이라서 뭔가 좀 부담이 많이 되기도 하네요. 아, 리더로서 어느 정도 부담도 있어요. 리더로서. 그리고 래린넛은 어때요? 저도 오늘 저희가 단독 출연인 만큼 진짜 모든 걸 다 쏟아내고 가야겠다. 모든 걸 다 쏟아내고 가야겠다. 아니, 오늘 단독 출연 기념으로 멤버별로 스페셜하게 인사를 한 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죠, 제가 2016년도에 나왔던 노래, 여왕의 기사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팬들의 기사라는 주제로 인사를 한 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저부터. 쬐부터 가요, 쬐부터? 아, 저부터 가요? 저는 좀 앞에 설명을 부가로 하자면 제가 좀 귀엽거든요. 제가 좀 귀엽거든요. 아, 귀엽지. 자신 있게 얘기하는군. 좋아, 당당하구만.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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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염이 기사, 제이아알. 귀염이 기사, 제이아알. 안녕하세요. 좋아. 귀여웠어, 귀여웠어. 너무 귀여웠어.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구글하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오해, 자리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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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할 게 많이 왔어. 아, 이게. 아론가요, 아론? 아, 제이라 셀어. 네, 안녕하세요. 친데레 기사 아론입니다. 어, 친데레. 친데레, 네. 뭘, 뭘 봐. 뭘, 뭘 봐. 뭘 봐, 신고만. 뭘 봐, 저희는 게. 뭘 봐. 오지 봐. 자, 우리 백호. 네, 안녕하세요. 류이씨 W 백호입니다. 저는 기사고요. 우리?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쑥스러움을 많이 타지? 잠깐만, 회사 면접도 아니고. 왜 쑥스러움을 많이 타지? 야, 부끄러워. 아, 그래, 낯을 많이 가리는데. 안녕하세요, 백호입니다. 기사예요. 기사예요. 파이팅. 백호입니다, 파이팅. 아, 괜찮아. 수줍은 기사. 멋잠 기사. 수줍은 기사. 네. 저는 매일 와도 이제 설레고, 그리고 질리지 않는 그런 기사. 택배 기사입니다. 택배 기사입니다. 택배 기사? 택배 기사입니다. 아, 좋아. 택배 기사입니다. 아, 선량이라. 네. 택배 기사입니다.